이 시간에는 함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찬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본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기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택글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택글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페브론에 있는 마무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쭉 시작되어지는 말씀 중에 오늘은 본문이 너무 길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는데 이 창세기 13장을 따로 여러분들 계속 묵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 선택, 현실인가, 약속인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들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는 약 한 3만 2천 6백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 한 가지 한 가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약속 하나하나에 삶의 소망이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만 지키고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되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된 약속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그런 약속들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불구하고 나의 상관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모습을 또 우리 가운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께서 내 마음속에 깨었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한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내 인생 가운데 지켜나가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과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 사이에 그 갬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평생 우리들을 따라오는 선택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행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현실과 약속 그 문제에서 롯은 현실을 선택하는 대표적 삶을 산 사람으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신앙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사람의 그 모형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던 롯의 삶을, 롯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살인을 누이라 속이면서까지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국에서 지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그가 가난한 땅으로 올라올 때 나름대로 큰 부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혈통적으로는 큰 아버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친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세 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고 둘째는 나홀이고 셋째는 하란이었습니다. 바로 이 셋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은 아브라함의 도양 땅이었던 갈대야 우루에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란이 세상을 떠날 때 큰 형인 아브라함에게 유언적으로 그 아들을 부탁했을 것입니다. 형님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제 아들 롯을 형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아마 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아우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나의 조카 롯을 조카로 돌보지 않고 아들로 돌보겠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 갈대야 우루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왔다가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 때까지 아들같이 그 롯을 키우고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뉘앙스를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펴졌던 롯도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된 상태가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애국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함께하기에는 그 목초지가 좁다보니 그 가축을 키우는 그 종들, 목자들 사이에 영역 다툼의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부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 가나안의 좁은 땅에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졌고 롯의 가축의 가축이 많아졌고 또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부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말미야마 땅이 좁고 목초지가 좁다보니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목초지를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종들이 싸움이 심하다 보니 주인되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사이에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냅니다. 어떤 결단이요?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단을 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춘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 아브라함이 좁과 롯과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두 가정의 화목을 위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글쎄요 롯보다 제사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롯의 상촌으로서 아니 아버지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그 어른으로서 갖고 있는 그 아량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롯에게 그 양의 가축의 목초지를 먼저 선택하도록 그를 배려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아량을 듣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롯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와께서 소동과 고무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와의 동생댓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이제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어야 그 지역이여요? 요단 지역 소알까지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국에서 만보았던 그 문화적 또 경제적 그 평화로운 것처럼 애국처럼 비옥해 보이는 요단강 지역의 그 들판을 정백을 합니다. 그 지역의 중심에는 소동과 고무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 목축만 하고 살다 보니 소동과 고무라의 풍요로움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는 소동과 고무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그곳 근처에서 목축을 하며 그들과 거래를 하면 지금보다 더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롯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편에 살고 있는 도시 특별히 소동이라고 하는 그 소동성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히 부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후에 넘어가 보면 찬세기 19장에 보면 소동성 사람들의 그 행악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동성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악하여 하나님은 두 명의 천사들을 소동성에 보내게 되자 이때 두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동성을 찾았는데 그들이 소동성에 들어가 마을 입구에서 누굴 숙소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동성을 선택했던 그 롯이 그때 살고 있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롯은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잘 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롯의 가정에 이방인 다른 사람들이 두 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성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는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읍박을 지릅니다. 협박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기에서 사용되었던 이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그들과 성적 관계를 갖겠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동성애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소동성 사람들은 악한 죄들을 밥 먹듯이 짓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렇게 악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롯의 두 딸들을 소동성의 남자들과 약품을 시킵니다. 그 정도로 소동성이 또 롯이 타락해집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동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롯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빨리 소동성을 떠나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정은 롯은 머뭇거립니다. 결국 어떤 상태까지 돼요? 롯의 아내는 그 천사의 경보를 무시하고 유황불에 불타는 소동성을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고 마는 비운을 맛보게 됩니다. 의로운 롯의 가정이었지만 결국 소동성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었던 그 물들었던 모습의 결과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정의 불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 소동성 멸망 이후에 롯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가문을 이은 아들을 낳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아버지의 시를 받아 자선을 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부족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롯의 상촌인 아브라함도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상촌도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롯의 딸들은 그렇게 무엇이 급하다고 아버지의 자신을 얻고자 그 집 상간을 시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게 되는 모합자손과 암몬자손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모합은 후에 바할신을 섬기고 또 금오스신을 섬기고 금오스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암몬족속은 몰록을 섬기는 이 몰록신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재물러들이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던 그 로세 선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순계의 후손을 낳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그 아름다운 것들 내 욕심을 위해 선택했던 이 로세 후손들의 결과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 애국에서 가난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아마 정착할 땅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좋은 땅을 고르고 싶은 욕구가 왜 그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절대로 종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욕심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카 로세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 자기 아내를 누위라 속이며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그 삶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인생에 그러한 고난의 역경 속에서 그런 여정 속에서 너무나 치열하고 버거운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요?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아니 적과 부류를 가난당에 들어가서도 또 그곳에서 애국까지 가서 애국에서 다시 가난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늘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은 그것이 대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은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인생을 잡고 나아갔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인생의 현실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와 약속을 맺은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사막에 고할지라도 그것을 옥토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그는 그의 삶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세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여유있게 그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어떤 면에서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근심으로 가야하는 꼭 고달픈 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고달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 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은 승리가 보장된 축복이 보장된 인생의 길인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던 갈대아 오루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난을 거쳐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난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그 조카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소문했겠습니까? 참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욱과 헤어져 쓸쓸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졸업 개입하십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려주시는 것이죠. 14절 후반전에 보니까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절에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장세기 12장의 그 약속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선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선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선도 그렇게 셀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장세기 12장 1절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 주셨던 약속을 다시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 상반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흥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문여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다니며 새로 거주할 것을 찾아보라고 하신 그 명령에 여기저기 다니며 거주할 곳을 아브라함이 찾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요? 헤브론 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것을 찾아서 이주를 합니다. 헤브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 지역은 사실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핵족 속에 성소가 있던 아주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결국 조카 로스는 서돕이라는 당시 최고의 도시 활락의 도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며 가고 싶어 하는 그 도시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헤브론 산지 척박하고 한족한 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 마물의 상수리 숲 지역을 택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밝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소돔에 끌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그 죄성이 있어서 감각적이고요 세속적이고 화려한 곳에 끌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얼마 전까지 연약했던 그 아브라함은 그런 곳에 눈에 끌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끌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적으로 그 세상적인 것들에 저항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내면의 강한 영적 생명의 에너지가 끌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실태 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인생의 실패 후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으로 그 애국에서의 경험으로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바로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으로 인해 생긴 그 재산들을 그대로 애국에서 갖고 나오게 하시고 더욱 번성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계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전의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재단을 쌓았더라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기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재단을 쌓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택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그것은 재단을 쌓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또 지루한 그런 모습을 우리 감정과 게 주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지만 약속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언제 주실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그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눈앞에 현실로 존재하는 이 땅 세상의 땅을 선택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미래의 땅을 선택하고 그 약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희망을 안고 헤브론 산지 한족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약속을 따랐고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약속을 따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허구로 여듭니다. 거짓으로 여듭니다. 그러나 그 약속 안에 있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은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약속은 다시 오실 주님 미래 종말의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세상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으며 희망 중에 고난의 현실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약속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희망을 품고 힘차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등으로 추원합니다.